안녕하세요 몰커입니다. 코만더파크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ASG사의 CG EVO3A1 스콜피온 모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ASG EVO3A1 스콜피온 모델은 체커의 EVO3A1 스콜피온 기관단 총을 에어소프트와 시킨 물건으로 기본 전자트리거 내장 및 점사기능까지 존재하는 모델입니다. 빠른 단발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뛰어난 성능의 전동건입니다. 보존무기로는 AAP01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자막은 어떨까 올라왔어? 적들이 우회에서 오르는 것을 파악한 저는 후방으로 빠져 적들이 다가올만한 우회로로 영역을 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타이오프조물로 뛰어갔습니다. 타이오프조물로 뛰어갔습니다. 카메라 보고 받았다. 중심으로 아군이 타이어 구조물에 있는 모든 적을 사살하고 저는 팀원들과 함께 아래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중앙측만 사용되었으며 저는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우리 사람들 이 정도 일어날 운행할 게 thereof 저 앞에까지 할게요. 그 뒤에도 있어 다가가가 다가가가가가가가 물로 하하하하 다가가가 부속연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라운드는 조금은 천천히 전진하였습니다. 시작 지점이 바뀌어 저는 방어적으로 게임을 플레이 하였습니다. 마지막 적을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와 이거 피해? 이거 피해? 언덕에 가면서 언덕에. 언덕에. 언덕 언덕. 나이스 나이스.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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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적을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안녕하십시오! 피해보시오! 뭐야 저거? 뭐하십시오? 체인지맥!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레이스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